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4월 1일, 현재 시각은 4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KPM테크고요. 코드번호는 042040입니다. KPM테크가 임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조종을 좀 받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중간에 갭상승을 하면서 조종을 좀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갭상승을 20% 가까이 갭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20% 좀 넘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가가 조종을 받으면서 중간에 가지가 하나 되는 돈은 달렸다. 색깔도 상당히 유사하죠. 가지가 좀 되는 돈은 달리면서 매도량, 거래량을 보면 매도량이 상당히 좀 많이 출현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종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61선, 21선을 좀 이탈하면서 61선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매도하신 분들이 그렇게 매도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뭐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매도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좀 다지면서 반등이 좀 나와줄 때 FDA 승인을 좀 기다리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때 좀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단기적으로는 61선까지는 조금 이제 주가가 좀 이탈을 할 수 있는 아, 이탈을 하는 게 아니라 61선까지는 좀 지지구간을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주가가 조종받는 모습들을 좀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61선까지는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 이 부분 여기 2760원, 2700원 이 부분까지 이 범위 내에서 반등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수한 그런 효능이 냈다. 유효한 그런 임상 결과를 도축했다. 그런 부분에서 FDA 승인 신청을 할 거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승인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들이랑 승인 신청이 나왔는지 승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써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특징적인 이슈들이 좀 나와주면 장기평상도로 서서히 올라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줄 테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대응을 좀 잡아야 되겠다라고 불가피하게 주가가 조종을 좀 받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좀 나중에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지라는 부분들은 FDA 승인 여부에 따라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인천 3상이 좀 진행이 결과가 좀 나온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그런 데이터가 확보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또 FDA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거죠. 목적이 약물이 신약 개발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약물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필리핀이랑 한국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KPM테크랑 텔레콘 RF 제약이잖아요. FDA 승인이 나온 부분들이 되면은 약물을 판매를 하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순위기한 뭐 어쨌든 간에 계속 영업이익이 매출도 그렇게 큰 폭의 성장이 없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재무제표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적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 코로나라는 그 치료제라는 게 굉장히 좀 지금 상황에서 나와주면 아직까지는 임팩트가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로 이 회사가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로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좀 되긴 합니다. 휴머니전의 나스닥 주가 움직임을 좀 보니까 갭 상승을 했던 부분들을 좀 메꾸려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제 좀 반등이 좀 나왔다가 반등을 좀 실패하면서 주가가 좀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휴머니전에 대한 부분들이 실망감이라기보다는 차익실험 매물들이 좀 강하게 좀 나아주고 있다. 팔 사람들 다 팔고 어느덧 주가에 반영을 다 시켰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또 FDA 승인이 좀 나아주고 약물이 또 긍정적인 결과가 좀 나아준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 더 기회는 좀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어... 오늘... 어제오늘 같은 경우에서 외국인이 좀 메소세를 좀 보여주긴 했는데 적감메소세를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고 그래요 뭐 이런 부분들로 휴머니전에 대한 FDA 또 이제 이번에서 상한가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스케줄적인 부분들을 딜레이 시켜가지고 감안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 두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 비중을 좀 덜어내지 못했던 분들이 문제겠죠. 이런 그 비중을 좀 덜어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평단 관리를 비중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적인 부분에서 이번 타이밍에 기회가 왔을 때 조금 이제 이탈하는 모습들을 좀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간적인 부분에서 내가 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은 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반등이 살짝 나왔을 때 털어낼 정도로 비중을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결정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FDA 승인이 저도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 부분들이고 대신 이제 데이터는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긴 하겠죠. 자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어... 휴머니전의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조정을 좀 받은 부분들인데 내일 하고 이 61선에서 지지 반등이 좀 나와줄 것인지 그런 부분들 여부를 좀 판단하면서 이탈을 하면 안 되겠죠. 이 부분에서 어... 이... 그... 이탈을 하지 않기를 바라보면서 일단은 이 부분까지는 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어... 용재소사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어... 저희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됐거든요. 여기 무료수천 종목 하단에 2021년 무료수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밑에 보시면 여기 3월 26일 금요일 무료수천 종목 이렇게 쭉 매일매일 어...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있죠. 3월 26일 금요일 무료수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쭉 내려보시면 장전에는 뉴욕중시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9시가 되면은 미래에서 벤처투자 현재가 9450원 1창업표가 9730원 손절가 9100원으로 대응하시고 9시 1분 지노믹트리 현재가 12400원 1창업표가 12750원 손절가 11800원 그리고 9시 2분에 지어소프트 현재가 21600원 1창업표가 22250원 손절가 24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3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에 따라서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효과도 보여 드리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렇게 수익률을 이렇게 보여 드리고 있구요 3종목 추천해서 2종목 수익 1종목 보여줍니다. 미래에서 벤처투자 지노믹트리 그리고 지어소프트 보유종목이다 이렇게 또 장중에 댓글을 통해서 상세하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하루 데이트레이딩으로 딱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수익을 날 수가 없는 부분들이니까 목표가랑 손절가 잘 지켜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구요 장중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면서 결과 정리 이렇게 장이 종료가 되면 결과 정리 이렇게 한 4시 이후에 나옵니다. 미래에서 벤처투자 4% 그리고 지노믹트리 10% 그리고 지어소프트 3.8% 이런 식으로 그동안 이제 무료 추천 드린 종목들 내역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수익 난 종목들이 꽤 많긴 하지만 손절 마감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좋은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통 이제 종목을 추천드릴 때 단기 종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단타로 그날 바로 취급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그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시키고 싶다 빠르게 단타로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1 4.2 4.2 4.2 5.4 6.4 6.4 8.4 8.4 7.4 8.4 8.4